유기묘가 하나 있다고 해서 이게 참 인연인 것 같아서 둘째 입양하러 갑니다. 아직 임시보호잖아. 그래도 엔지 우리가 결국에는. 아니 일단 일주일간 임시보호를 하러 하기로 했어요. 이제 출발합니다. 지금 고양이 데리러 갑니다.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어요. 한 2주? 3주 된 고양이라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 벌했다고 하더라고요. 참 나쁜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. 아무튼 빨리 좀 보겠습니다. 방 하나 비워놨거든요. 깔끔하게 청소도 했고. 그래서 합사할 때 뭐 하나 스트레스 좀 안 받게. 격리 기간을 충분히 갖고. 그리고 어떤 패로몬제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학사 도와주는 그런 것도 좀 해볼 예정입니다. 저희가 구조자분 만나서 애기를 데려왔고. 이게 진짜 작은 피크닉 박스인데 너무 조그맣네요.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애기가 너무너무 작아요. 2개월 정도 됐대요. 2개월? 2.5개월 정도. 1.5개월 정도? 1997년 반 보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